지금 이렇게 큰 박수 드리자 알겠지? 그럼 이렇게 박수 치면 돼 오늘은 주동목이 끝난 다음에 뭐가 와 그거 배울 거야 주동목이 끝난 다음에 뭐가 온다 뭐가 오냐 주 동 목이잖아 문장 끝났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투 플러스 동사가 와 이게 뭐냐면 뭐뭐 하기 위하여야 저거 나 뭐뭐 하기 위하여 따라해봐 주동목 투 동사 그리고 우리가 보통 배웠던 형태가 이거지 주동목 한 다음에 전 플러스 명사 그지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형태로 온단 말이야 그래서 주동목 전하야 알았지? 따라해봐 주동목 전하 이게 문장의 기본 형태다 됐어? 나중에 이렇게 문장이 길어져도 우리가 보고 나서 아 이거는 주동목이 왔고 그 다음에 전명이 왔고 물론 전명이 이런 데 사이에 올 수도 있지 그지? 음 그리고 하기 위하여도 물론 앞으로 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기본 형태는 주동목 전하다 이해가 됐어요? 음 오케이 하다보면 알게 돼 elab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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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환이야 정교환 elaborate가 정교환이지? elaborate elaborate 근데 ly 붙이면 elaborate-ly 해봐 elaborate-ly 정교화 걔가 돼 그치? elaborate-ly painted painted 칠해진이야 알겠지? 그러면 칼 해봐 칼 여기다 그러면 언 붙여야겠지? un elaborate-ly painted 칼 un elaborate-ly painted 칼 응 저거 여기다 적어놔 일-라-보-레-이-리 painted 칼 언 그러면은 여기서 부사는 형용사 꾸며주고 형용사는 명사 꾸며주는 거야 이 구조 알겠지? un elaborate-ly painted 칼 그럼 저기에 뭐뭇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there is there is an elaborate-ly painted 칼 응 됐어? 응 정교환이야? 정교화 걔는 뭐야? elaborate-ly 다 채용사에다 ly 붙이면 부사가 된다 응 ill-laborate-ly ill-laborate-ly he is making an elaborate plan to take john in he is making an elaborate plan to take john in he is making an elaborate plan to take john in 자, 동사 찾아야 되지? is making an elaborate plan to take john in b plus 동사 ing는 뭐라고 했어? 뭐뭐라고 했어? 뭐뭐라고 하고 있는 중? 응 그래서 주어 he 그 다음에 목적어 그치 un elaborate plan 그럼 여기서 꾸며주는 거야? 정교환 계획 문장 끝났지? 문장 끝나고 투동사고 나오면 뭐라고? 그치 뭐 뭐 하기 위하요 라고 했지 그래서 take somebody 인 하면 뭐냐면은 뭐뭇을 속이다야 뭐뭇을 속이다 그치 누구누구를 속이다 그럼 뭐야 그는 뭐 했대 정교환 계획을 짜고 있대 뭐 하기 위하여 좌는 속이기 위하여 그치 투동사 문장이 끝나고 난 투동사는 뭐다? 뭐뭇하기 위하여 he is making an elaborate plan to take john in 시작 이제 문장이 길어져도 안 어렵지? 이 구조만 알면 되는 거야 이 구조가 영어야 이 구조를 벗어나면 영어가 아닌 거야 이 구조를 염두에 둬야 된다 항상 protect protect 뭐야 보호하다지 자 예수님은 언제나 보호하신다 지저스 지저스 always 뭐야 protect 3인칭이니까 protect 누구를 그의 양들 아이고 맞아 조금 미안해 히즈 쉽이지 쉽 그치 지저스 always protects 히스 쉽 시작 거다 또 전치사 명사 한번 붙여볼까 이런 전치사 붙일 수 있어 인스파이트 히트 오우 인스파이러스 오우 지저스 always 프로텍스 히스 쉽 인스파이러스 울프스 트랙 인스파이러스 울프스 인스파이러스 울프스 트랙 인스파이러스 전치사야 인스파이러스 오브는 뭐뭐냐 뭐뭐뭇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알았지 이런거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도 보호하다 pro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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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old a shield to protect my body 동사 찾아야 되지 뭐야 홀드지 홀드 당연히 앞에 있는 게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뭐야 a shield 문장 끝나고 나오는 투 동사 뭐라고 뭐뭐하기 위하여 그러면 투 동사만 오는 게 아니라 투 동사 목적어가 나오겠지 그지 동사에 딸려오는 게 목적어니까 항상 투 동사 목적어가 나온다 I hold a shield to protect my body 해석 I hold a shield 그지 붙잡았다 문장 끝나고 투 동사 몸하기 위하여 나의 몸을 보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투 동사가 이것도 부사야 부사 그래서 밑줄 긋는 거야 알았지 문장이 끝나고 있는 부사가 나와 부연 설명하기 위하여 투 동사 목적어 I hold a shield to protect my body I hold a shield to protect my body 오케이 이렇게 안 어렵지 네 자 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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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드는 뭐야 그치 멘드러 알았지 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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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더 피셔맨 더 피셔맨 더 피셔맨 더 피셔맨 더 피셔맨 더 피셔맨 was mending a net 멘딩 a net 멘딩 a net 쓸 줄도 알아야 돼 수리하다 고치다 멘드 옷에 난 구멍 등을 꿰매다 할 때도 써 멘드 히 투크 캐릭터 빌딩 콜스 히 투크 캐릭터 빌딩 콜스 히 투크 캐릭터 빌딩 콜스 히 투 맨디스 퍼스널리티 자 뭐 찾아야 돼 주어 동사 찾아야 되지 투크지 투크 뭐의 과거 그치 테이크의 과거지 자 주어 히 목적어 캐릭터 빌딩 콜스 요까지지 저거까지만 한번 해석해봐 문장 끝났어 어 응 뭘 했다 응 성격 고치기 빌딩 응 그렇지 빌딩을 세우다니까 자신의 인격을 인성을 캐릭터는 인성이야 인격 성격 세우는 수업이지 어 그 코스를 투크는 뭐 들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어 수업 들었다 할 때 하는 거야 그치 너네는 조셉스 클래스를 테이킹하고 있는 거야 그치 어 좋아 그치 히 투크 캐릭터 빌딩 콜스 문장 끝나고 투동사 나오면 뭐다 뭐뭐하기 위하여 뭐하기 위하여 그렇지 그의 퍼스널리티 그의 퍼스널리티 그니까 단어 모르면은 그의 퍼스널리티를 멘드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근데 그렇게 시험 보면은 0점이야 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해석할 때만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어 투맨 디스 퍼스널리티 투맨 디스 퍼스널리티 퍼스널리티 해도 돼 히 투크 캐릭터 빌딩 콜스 투맨 디스 퍼스널리티 음 다시 다시 입을 맞춰서 시작 히 투크 캐릭터 빌딩 콜스 투맨 디스 퍼스널리티 됐어 네 어렵지 않지 테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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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크가 뭐야 일 일이지 근데 그냥 일이 아니라 약간 실행하는 업무 그런 거야 그지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What is your task 해봐 What is your task 뭐야 당신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전명 쓸 수 있겠지 In your country 뭐야 What is your task in your country 시작 What is your task in your country 응 뭐야 당신의 조국에서 당신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치 자 My task 해봐 My task My task is to protect my country 시작 Is to protect my country 이런 구조는 아직 안 배웠어 그러니까 나의 임무는 나의 조국을 지키는 것이다 My task is to protect my country 일단 해놔 다 도움이 돼 My task My task My task My task is to protect my country 실행 업무 약간 업무적인 단어지 The government is building up a strong task force team The government is building up a strong task force team 자 다같이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정부에요 정부 정부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Is building up a strong task force team To reserve the doctor issue To reserve the doctor issue 자 일단 동사 찾아 Is building up 잘 찾네 앞에 있는게 당연히 뭐다 주어다 주어 뒤에 있는게 뭐다 어디까지 투 전까지 투 전까지 그지 이게 뭐야 목적어지 The government 가 뭐라고 했어 정부 정부 Is building up 동사 짓고 있다 그지 진행형이다 Is ing 동사 ing 동사 ing 니까 뭐를 짓고 있디야 이걸 그냥 통째로 명사를 외운다 뭐야 그지 한 번 더 적어놔 A strong task force team A strong task force team을 세우고 있다 그지 문장 끝나고 투 동사 나오면 뭐다 그렇지 그럼 이게 이런 동사들 다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reserve reserve 가 뭐야 뭐 문제야 동사를 하니까 해결하다 그러면 투 to reserve 니까 뭐다 해결하기 위하여 뭐를 그지 항상 목적으로 따라오지 to reserve the doctor issue 구조 들어와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to reserve the doctor issue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두 덩어리 두 덩어리 다시 안보고 시작 자 the government is building up a strong task force team to reserve the doctor issue 됐어 자 aut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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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는 자동이고 그래프는 글이라서 자동으로 쓰여지는 거야 그럼 뭐겠어 어 자동으로 쓰여지는 거 뭐겠어 자동으로 쓰여지는 거 그치 자동으로 쓰여지는 거 사인이지 자 옆에 써놔 한 번 더 오토는 자동으로 쓰여지는 거 오토 그래프 오토 그래프 이제 자 I saw an 오토 그래프 해봐 나는 사인을 하나 보았다 I saw an 오토 그래프 in a lucky ball 됐어 I saw an 오토 그래프 A로 시작하니까 on 해줘야 돼 I saw an 오토 그래프 in a lucky ball 그치 회화할 때도 다 쓸 수 있잖아 주동목 전명 그치 I saw an 오토 그래프 in a lucky ball 됐어 러까봐 됐어 러까봐 됐어 용적 많이 헤어지더라 됐어 동사 뭐야 뭐 그치 스트레치드 스트레치드인데 원래 스트레치드 하고 확실히 발음해주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있잖아 그치 D랑 또 THD 발음이랑 섞이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치드 이렇게 가는거야 스트레치드 데일 헨즈가 아니라 히스 팬 스트레치드 데일 헨즈 시작 문장 끝나고 나왔어 뭐다 그의 사인을 받기 위하여 히스 팬 스트레치드 데일 헨즈 투게리스 오로그래프 그렇지 이렇게 된거야 주동목 그 다음에 투어 동사에서 뭐뭐 하기 위하여 ap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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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임명하다 시간 등을 정하다 이런 것도 있어 자 왕은 나를 임명했다 해봐 The king appointed me 뭐로 써 as his successor successor 후계자 그치 The king 해봐 The king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 그 왕은 너를 후계자로 임명했냐 어떻게 해야돼 Did the king 해봐 그 다음에 appoint Did에서 과거 했으니까 과거 안 써 Did the king appoint you 해봐 as his successor 한번 적어볼까 s-u-c-c-e-s-s-s-o-r Did the king appoint you as his successor 시작 Did the king Did the king 너무 Did 더 이렇게 하지 뭐 Did the king Did the king appoint you as his successor 됐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임명하다 ap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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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 father tried many tricks to appoint his son as the president 음 동작 tried tried 좋았어 어떻게 알았어 앞에 앞에가 주어있어서 그래 잘했어 자 his father 뭐야 주어 그의 아버지는 뭐했다 시도했다 뭐를 어 많은 많은 속임수들 그렇지 많은 속임수들을 시도했단 얘기지 자 문장이 끝났죠 그죠 뭐가 왔어요 투 그래 투 부정사 부정사는 안 썼어 아 괜찮아 제가 안 쓴 거야 어디서 주어 들어가지고 알고 있어 괜찮아 부정적이야 부정사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말이야 부정사 우리 영어 할 때 부정적인 느낌을 계속해서 각 수입시키지 전혀 부정적인 느낌이 없는데 말이야 to appoint his son to appoint his son 문장 끝났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말 안 쓰고도 영어를 우리는 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일제의 영어에서 우리는 탈피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그의 아들을 임명하기 위하여 근데 뭐로 써 전명 전명이요? 응 회장으로써 엘스는 못몰로써니까 자 his father tried many tricks to appoint his son as the president 됐어? 자 한 번 더 시작 his father tries many tricks to appoint his son as the president 좋았어요 자 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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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뭐야 자존감이지 self esteem 해봐 self esteem self esteem self esteem self esteem 너의 아내는 너를 존경하냐 존중하냐 does your wife esteem you? 시작 does your wife esteem you? does your wife esteem you? 나의 완전 예쁜 아내는 나를 정말 존경해 my totally beautiful 자 이걸 이렇게 가야 돼 확장을 잘해야 돼 my totally beautiful wife 해봐 시작 my totally beautiful wife 어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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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eem you esteem you esteem me 어 자 그러면은 뭐야 동사가 이게 동사야 그치? 네 이게 주어고 주어 그치? my totally 부사인데 여기서 꾸며주지 beautiful beautiful wife 꾸며주지 됐지? 주어 부사는 형운사 꾸며주고 형운사는 명사 꾸며주지 같이 명사야 이게 확장을 잘해야 돼 my totally beautiful wife my totally beautiful wife 그 다음에 이 동사 앞에 있는 부사는 같이 동사고 그지? always esteem me always esteems me 어 이렇게 이거 주어 이거 S 맞춰줘야 돼 왜냐면 이게 3인칭이니까 됐지? 됐어? 어 다시 너희 아내는 당신의 아내는 당신을 존중합니까? Does your wife esteem you? 그치? 나의 완전 아름다운 아내는 나를 항상 존중합니다 my totally beautiful wife always esteems me 듣지? 응 좋았으니 영작도 잘하네 esteem esteem to improve his self esteem 한번 더 해볼까 시작 he takes this lecture to improve his self esteem 자 동사 찾아야지 takes 앞에 있는 게 당연히 주어 뒤에 있는 게 목적어 그 다음에 to 동사 나왔어 원무하기 위하여 자 해석 그는 이 강의를 들었다 됐지? he takes this lecture 뭐하기 위하여? to improve improve가 뭐야? 응 improve 향상 향상은 그거잖아 명사잖아 improve 향상 시키다 그지? 모를 목적어 항상 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목적어가 온다 그의 self esteem 그치? 자존감이지 self esteem 그치? 그니까 이 수업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들었단 얘기지 to improve his self esteem to improve his self esteem 자존감을 높이는 핵심이 뭐야? 나에 대한 정확한 자아인식을 갖는 거야 그치? 자아인식을 어떻게 가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존재다 그치? 그 아들의 목숨감만큼 나를 사랑했다는 거야 그거를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돼 알겠어요? He takes this lecture He takes this lecture to improve his self esteem 이제 주동목 다음에 투동서 나오면 뭔지 알겠지? pedest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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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려운 단어니까 한 번 더 써나갈 거다 pedestrian 쓰면서 외워 바로 외워버려 이상하게 발음하지 말고 나중에 pedestrian 모르면 써놔 여기다가 한국말로 이렇게 pedest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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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적어놨냐? 아 적어놨구나 어려운 건 이렇게 써놔도 돼 괜찮아 pedestrian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해볼까 떼어라 떼어라 always many pedestrians 떼어라 있다 떼어라 항상 있다 떼어라 always many pedestrians pedestrians 해야 돼 in 강남 main street 강남 그 메인 사거리에는 메인 거리에는 중심가 in 강남 main street there are many pedestrians there are always many pedestrians 듣지 어디에 in 강남 main street 보행자 보행자 pedestrian pedestrian the terrorist drove his car the terrorist drove his car to kill pedestrians to kill pedestrians 자 동사 찾아야지 그렇지 drove 어우 잘 찾아 이제 drove 앞에 있는 게 당연히 주워 주워 그 다음에 목자 어디까지 his car 까지 주동목 끝나고 to 동사 나오면 뭐다 뭐하기 위하여 이래 뭐하기 위하여 이래 보행자를 그렇지 뭐가 누가 뭐 했대 그렇지 단어 하나를 하더라도 다 외워가야 돼 알지 오케이 툴 툴 완전 쉽지 뭐야 자 이것도 해볼게 많은 연장들이 있다 there are many tools on my father's desk 나의 아버지 식사용에는 많은 연장들이 있다 시작 there are many tools in my father's desk 좋아요 연장 도구 공구 다 돼 툴 툴 툴 the carpenter uses various tools to make one simple chair to make one simple chair 자 동사 찾아야겠지 uses 그지 그럼 앞에 있는게 당연히 뭐 뭐라고 주어질 carpenter 목적어는 뭐야 various tools 응 various은 다양한이지 그지 여러가지 많은 다 문장 끝났어 뭐와 그러면은 투동사 투동사가 오지 투동사가 온다 이렇게 문장 끝나면 앞에는 주어 뒤에는 목적어 됐어? the carpenter uses various tools to make one simple chair 해서 그 목수는 뭐를 뭐하기 위하여 심플한 의자를 만들기 좋았어 다 들어왔어? 다 같이 시작 the carpenter uses various tools to make one simple chair 좋았어 깜짝 놀라게 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 써놔야 된거니까 쏘놔 쩌놔 쩌렛 쩌렛 이렇게 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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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도시 뒤에 나오잖아 쩌렛 도시 그냥 바로 하면 돼 쩌렛 도시 The referee stole those sports players with a gunshot to run quickly to the finish line and the result was astonishing. The referee stole those sports players with a gunshot to run quickly to the finish line and the result was astonishing. then the next four to the afterelijk's. thecomp price to see the document first. Stop! What is it? Absolutely nagged .. Who can't ever Eine. A400个, eftermatchean, 심판사가 운전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네 그지? 뭐로? With a gunshot? With a gunshot이 뭐야? 총소리. 그지 총소리. 총소리로 놀래겠다. 놀래게 했다. The referee started those first players with a gunshot. 시작! 처음부터. 거기까지 해석. 심판이 놀래겠다. 아. Those, those는 그들이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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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총소리로 놀래겠다. To run quickly to the finish line 까지. With a gunshot. 뭐하기 위하여? 그치. To run kick cleaning은 빠르게 달리다야. 그치? 그니까 빠르게 달리기 위하여야. 근데 전면까지 같이 붙여서 해석하는 거야. 그 피니쉬 라인에 빨리 달리도록 하기 위하여. 됐지? And the result was astonishing. The result was astonishing. Was astonishing. Was astonishing. Was astonishing. Okay. 됐어.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다. 라는 거지. 됐어? 네. 오케이. 자. 이제 후딱 가보자. 이거 뭐야. 정교한. 어? elab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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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정교하게는 뭐라고 그랬어? elabo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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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형용사 앞에 오겠지? elaborately painted car. elaborately painted car. elaborately painted car. 됐어? 정교하냐. 정교하게 만들다도 있어. elaborate. 자. 아니지. He. 짜고 있다. He is making. 뭐를? 정교한 계획. elaborate. plan. 뭐하기 위하여? To. Take. John in. 됐어? 시작. He is making. an elaborate plan. Take. John in. 좋았어. 자. 이건 뭐라고 했어? 보호하다. 지키다. Always protect. 라고 했지? He always protects me. 아니면. He always protects his ship. 뭐뭐해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이거는 괜찮아. 나중에 해도. 자. 보호하다. 지키다. protect. protect. 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패를 들었다. 방패를 들었다 먼저. I. 잡았다. Hold. I hold shield. I hold shield. 뭐하기 위하여? To. To. My body. To. 뭐하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잖아. To. To. To protect. My body. To protect my body. To protect my body. To protect my body.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I hold the shield to protect my body. 좋았어. 자. 이거 뭐하는거야? 수선. 수리하고 고치는거지. 멘드지. 그지? The fisherman was mending a net. 해봐. 주동목 형태는 이렇게 나와야 돼. 그지? 내가 영장을 못 할지라도 듣고 따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The fisherman was mending a net. On the beach. 그지? 그지? 주동목 전 명? 어. 자. 90부터 100단어 안 할게 알겠지? 어헣헣헣허헣. 괜찮 하지마. The fisherman was mending a net on the beach. The fisherman was mending a net. 그지? 음. 할 수 있는것만 해야돼. 할 수 있는거를 잘해야돼. 해낼 수 있어 너희. 알겠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야. 자, mend 자, 그는 코스를 수강했다 먼저 해야 돼 he took a 뭐를? character building course 뭐하기 위하여? to 뭐하기 위하여? 고치다 아까 전에 to mend his 뭐를 고쳐? personality 됐어? 시작 he took a character building course to mend his personality 좋았어 이게 뭐라고 했어? 어, 이제 task지 실행 업무 실행 업무야 task task 정부는 만들고 있다니까 뭐야 B 동사 ing지 the government is building 만들고 있는 거니까 세우는 거니까 building up 강력한 실무팀 a strong task force team 됐지? 다 컷까지만 the government is building up a strong task force team 뭐하기 위하여? 해결하다 to reserve the doctor ish to reserve the doctor ish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시작 The government is building up building up 뭐를? building up a strong task force team to reserve the doctor ish 한 번 더 시작 The government is building up a strong task force team to reserve the doctor ish 됐지? 잘 읽어 이제 시작 The government is building up a strong task force team to reserve the doctor ish 좋았어 뭐야? 옆이 어? Autograph 예습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예습한테 문제 안 내서 서운했지? 괜찮아 너 실력으로 가져가면 돼 자 Autograph 너 예습 안 했지? 저요? 한 번 오늘 봤어 한 번 봤어? 그래 눈 빛이 흔들렸어 예습 안 했지? 잘했어 이거 한 번이라도 봐야지 예습했다 Autograph Autograph 그렇게라도 봐서 다행이다 Autograph 자 그의 팬들은 손을 뻗었다 이렇게 해야 되지 His fans 스트레스 their hands 이제 몸 하기 위해 나오면 돼 To To 어떠지 To 동사지 To get His Autograph 좋았어 His 치자 His fans 스트레스 their hands To get his Autograph 좋았어 Appoint 임명하다 Appoint지 자 그 왕은 나를 임명했다 후계자로서 The king appointed me as the successor 그의 as his successor 임명하다 Appoint Appoint His father tried 많은 거짓 Many tricks 뭐하기 위하여 To appoint his son as president 그렇게 하는 거야 시작 His father tried many tricks to appoint his son as the president 좋았어요 자 이거 뭐야 오 esteem 나의 아름다운 아내는 나를 항상 존중한다고 했지 My totally beautiful wife always esteems me 시작 My totally beautiful wife always esteems me 그렇게 했어 내 얘기하는 거야 존경하다 별로 안 부러워해 자신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에서니까 뒤로 빼 그치 이 수강을 수강한다 He 수강한다 현재 He takes He takes He takes This lecture 거기까지 시작 He takes This lecture 그러니까 주동목이 딱 나오는 게 그냥 세팅화 돼야 돼 He takes This lecture 그 주동목 He takes This lecture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to 동사 쓰는 거라고 이해되대? to 동사 알아야겠지 to improve 향상 뭐를 His and 어 뭐야 self지 self self esteem 그치 자존감 시작 He takes this lecture to improve his self esteem 어 보행자지 보행자 어 pedest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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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했어? 뭘 하다 동사 동사 해야지 더 테러리스 드롭 뭐를? his car 뭐하기 위하여? to kill pedestrians 이 진짜 야 싸울래? 더 테러리스 드롭 his car to kill pedestrians 복수 표시 해줘야 된다 그치? to kill pedestrians 그치? 연장 도구 공구 그래가지고 툴 이다 금옥수는 간단한 의자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가지 도구를 사용한다 금옥수는 여러가지 도구를 사용한다 동사 동사 다 쓰 해줘야 돼 uses various tools various tools 뭐하기 위하여? simple make simple chair make one simple chair 시작 the carpenter uses various tools to make one simple chair 한 번 더 시작 the carpenter uses various tools to make one simple chair 좋아 그치 asto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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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천히 하면 돼 그 심판 the referee 어떻게 했대 놀 저기 뭐 뭐 이렇게 했지 놀래 켰다 star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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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onish astonish 도 있는데 starlet 있어 그치 놀래 킨 거야 starlet 누구를 그 운동선수들 those those sports players 뭐로 써? 뭐로 가지고 with a gunshot with a gunshot 뭐하기 위하여? 어디까지 그치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위대 깜짝 놀랐다 시작 자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예 네 예 아 띠 텍 한 번뿐이